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많이 어지럽고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거지같은 사연 아니 거지, 거지 데리고 왔습니다 제목 내 결혼식에 꼴랑 3만원 대고 자기네 집 식구 7명 데려와서 밥 처먹고 도망갔년 오늘 복수하러 갑니다 원제, 추기금 3만원 내고 8명이 밥을 먹고 갔는데요 배경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대방 결혼식에 가서 추기금 3만원 내고 거기에 본인 혼자가 아닌 지인들까지 동반하여 밥을 드셔보신 분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이런 거지같은 일을 당한 당사자인데 제목 그대로 제가 아는 지인이 친구의 친구입니다 편의상 친구라고 쓸게요 얘가 제 결혼식 때 추기금 3만원 내고 객 식구 7명을 더 데려와 밥을 처먹고 갔는데요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막 끓어오르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하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걸 아예 몰랐다면 또 모를까 이미 알게 된 이상 그에 대한 답례는 좀 해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참고로 호텔 결혼식이었고 답례품도 다 받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몰랐다가 다른 친구가 알려줘서 알았네요 그러니까 얘가 제 다른 친구한테 야 나 3만원 내고 8명이 호텔 가서 밥 잘 먹었다 이러면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 저희 부모님 손님이 워낙에 많이 오셔가지고 얘가 객 식구를 7명이나 데려온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요 야하튼 이 일을 알고 난 후 그 3만원의 주인공에게 아직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얘가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요 다른 친구들이 장난삼아 야 너도 3만원 내고 사람 10명이랑 같이 가가지고 밥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 예식장 결혼이라 저 포함 11명이 가도 제가 훨씬 손해보는 장사이긴 합니다 야하튼 이렇게 밥으로 복수하신 분 계시나요? 실행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후기 있습니다 다녀온 후기 댓글 1번 자고로 사람이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으랬다고 만약 입이 부족해서 고민이시라면 저를 쓰세요 저를 댓글 맞습니다 딴 건 몰라도 원수는 꼭 갚아야죠 그러니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 작은 입이라도 보태드리겠습니다 2번 헐 이 댓글에 추천이 200명이 비추가 빵겨요 아 좋아요 좋아 그럼 우리 다같이 갑시다 끌 끌 끌 거기가 어디요? 2번 뭐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님은 하셔야죠 꼭 많이 데려가세요 꼭 3만원 내세요 꼭! 아시겠죠? 3번 으이그 그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님도 똑같이 하면 결국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밖에 안됩니다 그러니 돈을 덜 내고 사람은 훨씬 더 많이 데려가야지요 그래야 뭔가 남는 장사가 되는게 아니겠습니까? 2만원 내고 10명 갑시다 아니면 뭐 기분이라도 내라는 의미로 부름업을 돈이라도 좀 넉넉히 넣어주셔도 되고 말이죠 특히 이거 지가 먼저 시작한 일이니까 쓴이한테 뭐라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만약 그거 따지려 들면 지가 했던 그 짓도 까발려지니까 아 답례품 챙기는 건 옵션이야 알았지? 4번 친구 결혼하는데 축하하는 사람 많이 불러 다같이 축하해주면 정말 좋은거지요 특히 그 친구는 7명이나 데려오는 정성을 보였는데 님은 복수를 운운하며 축하를 안해주려고 하는겁니까 지금? 2배로 축하해줘도 모자라요 그러니 갑시다 같이 나도 갈거야 5번 몇 명이 가든지 꼭 3만원만 봉투하시고 그 봉투에 꽁꽁아 미안해 나는 7명까지는 못 데려왔어 그래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이렇게 써주세요 지도 대가리가 있으면 부끄러울 겁니다 글쎄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열만 받을 것 같은데 6번 저도 제 결혼식에 딸랑 5만원 내고 온 가족을 다 데려왔던 집안 저희 엄마 지인이에요 그 아줌마 딸림이 결혼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약 초대를 안한다 해도 쳐들어갈거에요 참고로 전날 저희 오빠 결혼식 때도 그 지랄을 해가지고 저 결혼할 땐 일부러 초대를 안했는데 계속 청첩장 달라고 성화 그래서 결국 줬더니 안그럴 줄 알고 온 가족을 다 데려와가지고 초토화시키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을 갈고 있는 중이며 그때가 오면 저희 가족은 물론 제 동생 여친 그러니까 예비 올케죠 얘도 데리고 갈겁니다 죽여버릴거야 7번 당연히 복수해야지 끌끌끌 야 진짜 재밌겠다 그리고 혹시 사람 더 필요하면 말해요 어 도와줄게 8번 그 참 말 되게 많네 어? 그래서? 거기가 어디요? 어? 한 달 뒤에 올라온 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에 친구년이 재결혼식에 3만원 내고 사람 7명을 더 데려와 밥을 처먹었고 이걸로 복수를 할까 말까 여쭤봤던 쓴이입니다 어 그리고 바로 어제 결혼식에 다녀왔는데요 아무래도 결과 보고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들어왔어요 일단 축의금은 똑같이 3만원 했구요 저는 그냥 혼자 다녀왔습니다 혼자 같이 다른 사람하고 동행하기가 좀 그랬어요 제가 조금 늦게 가서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밥을 바로 먹으러 갔는데 음? 보니까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구요 사실 거의 안 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다들 이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얘랑 다리가 된 제 친구가 전에 말을 해줬던 겁니다 다들 싫어한다고 근데 알고보니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몰려온 이유가 그러니까 밥을 다 먹고 이 친구랑 나가서 커피를 마시다가 야 근데 아까 보니까 친구들 되게 많이 왔더라 이랬더니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이래요 친구들 중에 축의금을 낸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유를 물었더니 그 내용이 대충 이러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다들 미워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왜 그런지 그 디테일한 내용은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첫번째 늘 돈이 없단 말을 일배 달고 살면서 얻어먹기만 하기 그러면서도 툭하면 돈 얼마 모았다면 자랑질하고 또 늘 돈이 없다면서 돈 모아가지고 고가의 가방이랑 옷 사입고 차도 마찬가지 현금 일시불로 구매를 했대요 또 대학생 때는 친구들한테 푼 돈 그러니까 몇천원에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자잘하게 빌리면서 맨날 돈 없다며 안갖고 그러면서 방학 때는 2주동안 유럽여행을 다녀왔다고 해요 미쳤네요 남의 결혼식 또 돌잔치 가족이나 애인이랑 같이 가가지고 초대하는 자리도 갔다고 합니다 이런 앵벌이를 했다고 해요 뭐 대충 이렇듯 대부분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친구를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얘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동안 앙금이 남아있던 친구들이 다른 모든 친구 즉 대학 동기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렇게 이 친구는 축의금을 안 낸 친구들에게 둘러싸여서 실로 엄청난 축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 장면을 못 봤네요 아 그러고 보니 밥을 먹을 때도 그랬어요 여러 친구들이 야 우리 이제 돌잔치 때 또 다같이 보면 되겠다 다음 동창회는 그때 하기로 하자 그때는 다른 가족들도 다 데려와 축가를 해주자고 이러길래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속 뜻이 있는 말이었네요 그래서 나중에 커피 마시면서 이 뜻을 알고 난 후에 지도 야 그래도 지도 오늘 당한 게 있는데 설마 돌잔치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더니 걱정하지 말래요 그냥 초대를 하든 안 하든 돌잔치를 하든 안 하든 쳐들어갈 거란 얘기를 다 하더랍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대요 아무래도 이 친구 돌잔치 때도 엄청난 축가를 받을 것 같아요 여하튼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내가 저한테 친구라기보다는 제 친구의 친구라서 직접 연락할 일은 거의 없고요 그냥 친구 만날 때 가끔 깨서 만나는 그런 사이인데 계산할 때 보니까 늘 깎아내길래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이래저래 미움을 좀 많이 받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러지 말라고 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천성인 건지 뭔지 안 고쳐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도 이 친구 만나면 칼같이 깎아났던 거고 왜냐면 이 친구 성향을 잘 아니까요 여하튼 저는 그냥 혼자 갔지만 이렇듯 사이가 좋은 다른 친구들이 추기금 없이 밥을 먹어줬네요 친구가 얘기하길 추기 없이 밥을 먹고 간 친구들이 동행을 포함해서 대략 서른 명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축하 많이 받으면 좋은 거니까 뭐 고마워요 댓글 1번 와줄 친구가 없으면은 하객 알바를 동원해서라도 가짜 친구들 모으고 그러는데 그런만큼 이거 혹시 그 여자의 큰 그림 아닐까요? 다들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안 불러도 참석하고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인간성이 좋아서 친구 많은 줄 착각할 거 아니냐 이거지 내 말은 헐 야 이게 만약 진짜라면 천재 천재 2번 아이고 쓰니 본인은 고구마 짓 해놓고 남들이 한 사이다에 은근슬쩍 묻어가니 아이고 쓰니 꽤 답답하다 정말 3번 아주 오랫동안 거짓 진상짓 하고 다닌 거에 비하면 서른 명이란 숫자는 조금 아쉽지만 그나마 그렇게 작디작은 여시라도 막여주니까 참 다행이네요 4번 설마 그 친구 쪽 사진 다 찍어주고 그런 건 아니겠죠? 솔직히 저는요 축의금 안 내는 건 그렇다 쳐도 사진을 안 찍고 가는 친구가 더 섭섭하고 황당했거든요 그지 같았어요 5번 으이그 돌잔치 할 때는 그때는 꼭 남편도 데리고 가세요 사실 저는 기회를 놓쳤는데 진짜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체면 그딴 게 뭐라고 그딴 했어야 되는데 6번 야이 씨 답답아 야 내가 분명 그때 나 데리고 가랬잖아 뭐하는 거야 이게 7번 아이씨 이 쓰리 이제 보니까 완전 고구마네 고구마 다른 친구들 없었으면 목막혀 죽었겠다 아이씨 답답해 그렇죠 혼자 간 거는 뭐 차라리 안 간 것만 못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게 또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다른 친구들 건너 아는 친구들이겠지만 그 친구들이 와 가지고 복수를 했네요 야 인생을 저렇게 사는 게 참 근데 옛날에도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주말만 되면은 그 전혀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 가지고 그 봉투에다가 신문지 나와 가지고 막 식권 받아서 밥 먹고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 한 20년 전에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안 통하겠죠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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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